얘 이름이 뭐냐 얘 이름 왜이렇게 기억이 안나지? 젤레스? 젤레스 존재로 이거 이름 왜이렇게 안 익숙할까요? 미쳐가지고 스킵 스킵 난 지금 변하기 싫은데 무조건 변해야되나? 무조건 변해야되나? 무조건 변해야되나? 무조건 변해야되나? 그게 뭔데 씹더라 공동관측 데이터야 음 공동관측 데이터야 뭐야 새로운 경로를 표시했어 음 이거 공동관측 데이터야 이게 그 손으로 만든 기계냉면인가는 그건가요? 애쓰떠야 좋은거라고 하셨죠? 세나 근데? 어.. 이벤트 풀렸다 벽뚱 두디 죄를 용서하십시오 으악 펄이다